여수시가 본격적인 향토산업 육성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섬섬여수 옥수수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도 주간 향토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1억 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향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번 육성 사업으로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전남 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등으로 유통할 계획입니다.